대전 유성구의 청년도가 1년 새 3단계나 하락하면서 충청권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도 측정 결과 대전시와 충남도는 2등급, 세종시는 4등급을 받았고, 대전 5개 자치구의 경우 대덕구와 동구, 중구가 2등급, 서구가 4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교육청도 충남 3등급, 대전 4등급, 세종 5등급으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부동산 이슈가 컸던 만큼 이번 평가에서 직무상 비밀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등을 새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